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로지컬 오퍼레이터 논리 연산자라는 겁니다 논리 연산자는 크게 AND, OR, NOT이 있는데요 살펴보시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 짰던 코드예요, 이전 시간에 이거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이렇게 실행되지 않도록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거 한번 수정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중첩 되다 보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코드는 어떤 뜻이냐면 유저 아이디가 ego잉이거나 유저 패스워드가 1111인 사람이 헬로우 마스터인가요? 아니면 유저 아이디가 ego잉이고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가 16개인 사람이 주인인가요? 두 번째죠 이해 안 가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저 아이디가 ego잉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가 16개이면 자, 헬로 월드고 이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후아유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위에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저의 바람이 아니라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요, 헬로우 마스터 그래서 여기 있는 end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왼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모두 true일 때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만큼이 end의 왼쪽과 오른쪽을 합친 영역이 true가 되는 그리고 이 연산자의 이름은 로지컬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파이썬 3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true가 있어요 end true면 양쪽 다 true죠? 그럼 true가 됩니다 자, 한쪽은 true인데 한쪽은 false에요 그럼 false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둘 다 false면 false에요 자, 저것이 바로 end 연산자라는 겁니다 예, 저런게 있다라고만 알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산자는 oa에요 자,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도 논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달라요 그리고 컴퓨터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자, to oa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 중에 하나만 true면 제가 true가 되는 애예요 자, true 그럼 true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false래도 true에요 그리고 둘 다 false면 당연히 false인 친구가 oa이다 라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not 이라는 게 있어요 not 은 부정이죠 자, true 앞에 not을 붙이면 false가 돼요 청개구리에요 false 앞에 not을 붙이면 역시나 true가 됩니다 즉 true는 false를 만들고 false는 true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복잡한 컴퓨터들은 결국에 이러한 단순한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논리 연산자라는 것이고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하나만 보죠 만약에 사용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를 할까요? 제 친구, 제주도에 있는 리체 님 저희 단체 디자이너신데 리체, 이렇게 하고 이분은 비밀번호가 이 세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else if라는 뜻에서 l if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죠 id는 리체, 비밀번호는 그러면 hello master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이 있구요 그리고 바로 else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if문 이후에 조건이 또 들어와야 된다면 else i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조건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l if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지금 이것까지 하려고 하진 마시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if 그리고 여기에는 boolean이 간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값이 false인 경우에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면 else를 쓴다 정도 기억하시구요 and and or true 아니 not not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눈 눈으로 눈 찜만 해 두시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눈팅 눈팅만 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조건문 또 불리언 또 그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를 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표 codes 챡פר